인간의 아름다운 공간이 불편한 공간이 불편한 공간이 불편한 공간이 안다. 공간이 다가서 공간이 다가가 있었다라는 것이다. 2018년 8월 11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제909 인천 신안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무려 5천여 톤의 폐기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음자 형태의 컨테이너 박스에 둘러싸인 이곳은 사실 국유지였습니다 쓰레기장도 아닌 이곳에 폐기물을 쌓아놓은 곳입니다 재활용도 되지 않는 폐기물을 왜 이곳에 모아둔 걸까요? 30년 경력의 폐기물업체 사장님은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수출용 컨테이너 안에도 버젓이 폐기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로 폐기물이 불법 수출된 것입니다 컨테이너 한가득 쓰레기품이었습니다 배고ится 어올맞은 레질백 중에서 샘플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활용으로 위장한 폐기물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불법 쓰레기 수출국 코리아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숨어있던 검은 뒷걸의 진실 대한민국이 저질렀던 불법 쓰레기 수출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입했는데 컨테이너를 열어보니 온통 쓰레기만 나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불법 폐기물을 수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주 한 명이 PD수첩을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선주인 자신도 수상한 물건이 배에 실린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를 만난 곳은 한 해운 회사였습니다 한때 벌크 선박 한 척을 갖고 있던 선주였습니다 약 6천여 톤 무게의 벌크 선박 크리스티나호에 화물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건 2016년 12월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나가는 바나나가 나가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밑에 깔 수 있는 우든 바레트는 사실은 받는 국가에서 꺼려하고 있다 그러니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들을 받아서 이 화물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물은 총 2,500톤이었습니다 선적 당시 재활용 플라스틱이라던 화물은 비닐로 단단히 밀봉된 상태였습니다 2017년 1월 13일 밀봉된 화물 외에 또 다른 수출 화물까지 모두 5천여 톤을 실은 크리스티나호 순조로운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은 필리핀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휴양지 세부였습니다 필리핀 여행지 중에서도 세부는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섬입니다 2017년 1월 20일 세부 국제항에 정박한 크리스티나호 하역하는 도중 그만 화물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아 이거는 정말 재활용?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다라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져 있더라고요 세부에 도착한 이후 크리스티나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우리는 세부 국제항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세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세부 지역 환경부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영상에는 재활용 플라스틱이라던 화물의 충격적인 실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뜯겨진 비닐 밖으로 나온 것은 한눈에 보기에도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서 익숙한 글자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부에 쓰레기가 수입됐다는 소식은 곧 현지 뉴스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동네에 문제의 폐기물을 쌓아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곳은 마을 공터였습니다 그곳은 마을 공터였습니다 공터에서 가까운 곳에 살던 이들은 당시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공터에서 가까운 곳에 살던 이들은 당시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최대한 강력한 마을 공터에서 청년이 늘어뜨리고 그곳에는кими 을 입cies한 지역들에게 카얼한 지역으로 한국에는 많은 인물들에게 기름이 많았던яс인지 하지만 작품은 글자의 작품으로 이세도 그곳에서 지저분증을 대비했고 케이팝을 좋아한다는 딸은 마을에 쓰레기가 들어온 이후 한국에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수출업체가 신고한 수출 품목은 재활용 폐합성 수지,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환경부는 수출업체에 신고와는 달리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위장한 불법 폐기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샘플을 직접 채취해 조사했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분석 결과 필리핀 환경부는 화물 상태가 고르지 않고 혼합된 상태며 수입금지 화물까지 들어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크리스나호의 화물을 즉시 한국으로 반송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가 간 교역을 규제하는 바젤 협약에 따라 유해 쓰레기나 생활 폐기물 등은 수입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폐기물을 수출한다고 했을 때는 특히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로 수출한다고 했을 때는 재활용 목적으로 수출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체들이 신고를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재활용 목적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를 목적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죠. 종합 재활용 업체로 등록된 A 수출업체는 위장 폐기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모든 책임을 선주에게 돌리고 운송비조차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송아주한테. 답이 없어요. 똑같은 답. 송아주한테 그 질문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게 실려있냐고. 그렇죠. 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 네, 그럴 리가 없다. 필리핀 정부의 반송 요구로 크리스티나 호는 하역한 폐기물을 다시 싣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폐기물은 사라졌지만 세부는 해당 폐기물 수입 과정에서 필리핀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금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폐기물은 어디서 온 걸까. 선주가 실은 화물은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흰색 비닐에 돌돌 말려있는 독특한 모양이었습니다. 해당 폐기물을 제주에서 실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움직이는 트럭 사진인데 이 화물을 싣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